코오롱 생명과학의 오버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행했던 연구 전환 사채 시비의 전환가액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만기가 돌아온 연구 시비의 이자 부담이 커진 코오롱 생명과학이 시비 주식 전환을 통해 상환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난달 400억 원 규모의 2, 3회차 시비 전환가액을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33%나 낮췄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최대 주주인 코오롱을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전환가액도 유상증자 발행가로 조정된 겁니다. 해당 시비는 지난 2021년 말 표명금리 0%로 발행됐습니다. 만기는 30년인 2051년까지인 점에서 연구 시비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발행 3년 후 만기 보장이자가 조정됩니다. 민간채권평가사가 제시하는 비등급대 회사채 3년물 평균금리의 2%를 가산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민평금리가 9%대인 점을 고려할 경우 시비 금리는 11%를 넘습니다. 전환가 조정으로 주식 전환을 통한 시비 상환도 가능해졌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버행 우려가 커졌습니다. 해당 시비의 주식 전환 가능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의 16%에 달합니다. 뉴스토마토 박준영입니다. uls양입니다. 경빈